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선영의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많은 유튜브를 찍었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숫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숫자를 보면 노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 숫자에 관한 얘기를 할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4% 룰이라는 게 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4%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후가 됐을 때 더 이상 내가 수입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60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까 목돈이 그러면 내가 한 30년 40년 동안 원금에 손상이 없이 어느 정도를 내가 소비할 수 있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4%가 1년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4%면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약 350만 원이 한 달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30대다 그러면 30년 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금액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4%라는 건 내 생활비를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주의를 해야 될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모았는데 거기서 4%라면 1년에 4천만 원씩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사실 안 돼요 4%라는 거는 그야말로 4%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 9억이 됐다 그러면 9억의 4%가 내 1년 생활비입니다 반대로 내가 10억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해에 주식시장이 좋아서 12억이 됐다 그러면 12억의 4%인 겁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대가 됐으면 나 지금부터 은퇴했는데 10억이 있으니까 1년에 4천만 원 쓰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절대 금액 4천만 원이 아니고 4%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게 엄청난 차이에요 그래서 4%를 쓰는 사람과 400만 원을 그냥 꾸준하게 쓰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를 소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오랫동안 원금의 훼손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절대적으로 4천만 원을 쓸 때는 원금 손실이 시장이 많이 지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4%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72룰입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죠 72룰이라는 거는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2배가 되는 걸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만약에 1년에 6%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72를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2년입니다 12년이 걸린다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난 거는 첫 번째는 첫 번째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시간이죠 천만 원을 더 버는 시간이 12년 걸리는데 두 번째는 12년이 아니라 6년이 걸리는 거죠 천만 원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봄이의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워너버패스에 얘기했듯이 스노우걸 이펙트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라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또 잘못 쓰이는 소비를 투자로 바꾸면 나중에 처음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0위 룰은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두 배가 달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금 보장이라는 늪에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손해보면 안 된다는 그런 가장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부분 돈을 넣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만약에 1%를 준다 그랬을 때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들? 72년이 걸리는 겁니다 두 배가 되는 속도가요 그래서 금융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금 보장이라는 늪에 빠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70위라는 그런 툴을 가지고 6%와 1% 차이가 5%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수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 그리고 일찍 시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비, 잘못된 소비가 되는 거를 투자로 바꾸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5% 룰을 또 기억하시는 겁니다 5%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3원 오른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것도 과거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돈이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에 따를 때 부동산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물론 변동성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내 자금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리스크를 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까 71년을 얘기한 것처럼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속도는 어느 게 제일 빠를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다만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내만의 보금자리를 갖고 싶은 그런 욕심 그다음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또 다른 센티멘털한 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금융 지식은 알고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룰은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쓰이는 룰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사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 건지 간단하게 따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는 내 월세, 내가 내는 월세죠 월세 비교했을 때 아니면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의 5%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건지 대강 내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너무 과도로 비싼 건지 아니면 반대로 충분히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동산이 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부동산이 내 자산의 80%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살 때는 부채를 안고 사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집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단점은 목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건데 주식이나 펀드는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집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집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가 했을 때 내가 월세를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고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숫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행 봤을 때 집 가격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를 그러니까 은퇴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72불 그 다음에 5%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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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